경복궁 낙서 사건에 배후가 있다, 그런데 그 배후가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지시했었다라는 정황이 나왔다는데요. 텔레그램 방에서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돈 주겠다며 시켰다, 경복궁 낙서 보고 받은 후 세종대왕 동생에도 낙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데 이야, 이게 말이죠 300만 원 준다라는 배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김관삼 변호사님. 얼핏 봤을 때는 철없는 10대가 벌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잡히고 나서 보니까 배후가 있다. 그런데 경복궁 벽에 그리고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지시했다. 이건 무슨 배후일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16세, 17세 된 남자 학생, 여학생 아니에요. 그러면 저들이 왜 낙서를 쓰기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사주한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낙서를 하면 3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선금으로 10만 원을 준 거죠. 그러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거기서 낙서하러 갈 때까지 그런 것을 다 지시받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를 가본 거예요, 지시를 받고. 그런데 세종대왕상은 광화문 앞에 가지고 경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있어서 낙서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낙서를 안 했어요. 그건 좀 상당히 다행인데 저거 왜 그랬을까는 생각이 들고 저게 노이즈 마케팅처럼 지금 불법 영상 사이트를 왔다가 저기다 낙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게 정말 홍보가 돼서 자기들에게 어떤 수익에 도움이 될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이트 닫힐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본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게 외국의 서버를 두고 있어요, 광화문 영상 사이트가. 그래서 사실 잡기도 어려울 건데 지금 조직적으로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어린애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년범에 해당이 돼서 또 강하게 처벌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종범이지 않겠습니까? 주범은 결국 이 팀장이라는 배우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배우 세력을 반드시 검거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경찰에서 다른 얘기 안 나온 거 보면 지금 검거하는데 굉장히 예를 먹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이 단순 낙서 사건이 아니라 배우의 모종에 어떤 세력이 있는 사건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애 터라방으로 뜨거운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김진애 인사